네미콘 탓을 시작을 합니다 자 네미콘이 왔구요 자 펌프카 펼치고 있고 어렵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힘들게 했던 곳 오늘부터 탓을 하고요 이제 뭔가가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보조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면서 타설 전체를 타임랩스를 찍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잡혀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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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습니다. 드디어 레미콘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양평, 펌프카는 남양주, 레미콘은 홍천, 포크레인은 이천. 주변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래도 장비가 섭외가 돼서 작업은 진행이 됩니다. 자, 빨리 타설 기초까지 마무리해야지. 이거 정말 장비 섭외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타설 시작합니다. 타설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마지막에 여기 진행을 합니다. 현재 두 차 타설 했습니다. 여기는 연착이 안 되고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기는 편한데 그렇죠. 하지만 연결 부위에서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딱히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두 대 연착 두 대 아마 오전 중에 끝날지 벌써 9시 반입니다. 9시 반인데 두 대 쳤습니다. 7시 반부터 준비해서 좀 불안합니다. 자, 현재 밀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밀대지를 하고 있지만 거의 미장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그래도 흙선으로 다듬어서 피니셔 돌릴 때 편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마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쪽에서는 계속 닫고 하고 있습니다. 펌프카가 떠나고 이제 주차장 미장만 하면 끝납니다. 대지 마당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래도 끝나서 다행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 7시 반부터 쳤는데 뭐 차도 늦게 들어오고 이래저래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없네요. 보통 이 정도면 2시간 3시간이면 끝나야 되는 일인데 지금 5시간 걸렸네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작업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완료가 됐고 대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그냥 봐도 깔끔한데 내일 아침에 이제 피니셔 한번 돌리면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거푸집 되면 되고요. 마당도 깔끔하게 됐고요. 내일 피니셔 돌리면 될 것 같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대신에 피니셔가 한 대밖에 없다고 해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가을입니다. 그나마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상당히 추웠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장도 여기가 유일하게 도로하고 대지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만들었고요. 이쪽은 다 꺾어서 타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전신주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두었고요. 뭐 엄청나게 넓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피니셔 돌립니다. 아침에 나뭇잎 청소한다고 물을 좀 많이 줬더니 엉망이네요. 자 이제 저쪽 뒤쪽부터 잘 돌아갈 것 같고요. 이쪽은 한바퀴 돌면서 다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콘크리트가 날씨가 그렇게 굳질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작업이 진행이 되고 경사가 심한 주차장 자리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크랙도 거의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몰탈하고 기름 좀 더 사와 와서 오늘 오전에 피니셔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를 거의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2차 돌리면서 칼자국 죽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또 미끈미끈한 오래가는 마당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차장 자리가 1입니다. 주차장 자리가 워낙 넓어서 뭐 열심히 돌려야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오전 중에 한번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론을 그제군요. 띄웠는데 오늘 갑자기 붉게 물이 확 듭니다. 자 정신 먹고 지금 피니시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주차장만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만 남아 있고 본체 마당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돌리면 나머지 후보는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 돌려져 있고 두 번 돌렸습니다. 두 번 돌렸고 주차장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돌리고 면만 잡고 말려고 합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피니셔를 다 돌리고 반납을 합니다. 오늘 피니셔 엄청 고생 많았습니다. 계산 된거죠? 네 계산했어요. 양평에 한 대뿐인 임대 피니셔입니다. 양평 마감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피니셔까지 다 마감했고요. 늘 보던 영상이지만 항상 보시면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항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썸네일 보시면 이런 내용 저런 내용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종 화면에 보면 추천 영상 그리고 우측 상단에 아이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여러 편 찾아서 안 보셔도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런 영상을 보셨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푸집 되고 기초 타설에서 또 찾아뵙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